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건설 노동과 배달기사 등에 일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김동성은 어제인 13일 빙신 김동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첫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에서 김동성은 새벽 4시 50분쯤 집에서 나와 비몽사몽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김동성은 새벽시간 성인 상대로 스케이트를 가르친 후 낮에는 건설 현장 임부 퇴근 후에는 배달기사일을 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동성은 요즘 제 근황은 얼음판 코치를 하고 있진 않고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며 다시 한번 얼음판에 서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는 생계 때문에 스케이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케이트를 완전히 벗은 건 아니라면 유튜브를 통해서 스케이트 관련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스케이트를 타려는 친구들에게 재능기부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 일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이 사람도 한때는 금메달리스트였는데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성은 다 내려놓기까지 솔직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항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쇼트트랙 하면 김동성이라는 타이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하지만 40대가 된 지금까지 과거에 얼매여서 살아갈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제2의 인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려놓기까지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금메달리스트 위치까지 가기도 정말 힘들었지만 내려놓는 게 더 힘들었다. 정말 좌절, 쉽게 이야기하면 죽고 싶었다며 그래도 나를 믿고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기에 다시 일어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40대의 평범한 가장 김동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은퇴 후 못다 이룬 꿈인 코치로서 성공하는 것을 다시 목표로 삼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성은 1980년생으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습니다. 특히 이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스케이트나 밀어넣기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적인 명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후 2005년 은퇴한 후에도 방송해설위원으로 활약을 했는데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등재되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영웅에서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 데에는 추잡하기 짝이 없는 김동성의 사생활 논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전남 곡성 출신인 김동성은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와의 불륜사건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김동성은 아내와 결혼한 지 14년 만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김동성은 장시호와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 후 전 부인이 김동성의 상간녀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동성의 사생활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는데 장시호뿐만이 아니라 김동성은 여러 명의 여성과 불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확인이 된 것만 3명의 정부를 두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준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는데 친어머니를 청부살해하려고 한 여교사와의 불륜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여교사는 서울의 모여중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산가인 모친이 내연남 김동성과의 관계를 반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심부름센터 업체 직원에게 6,500만 원을 주고 친모살해를 의뢰하였는데 다행히 이 직원이 돈만 받아 챙기고 실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여교사도 유부녀였는데 여교사의 남편이 아내가 장모를 죽이려고 한다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동성이 거의 뭐 제비와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 여교사가 내연남에게 외제차와 명품시계 등 수억 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연남이 바로 이 김동성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과 친모를 살인 청부한 여교사는 2018년 4월부터 살기였는데 이 시기는 김동성이 유부남이던 시기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동성은 인사만 하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이 여교사가 김동성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에스턴 마틴 자동차 그리고 1,5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등 총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 사실 그리고 김동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시점에서 단둘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등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성은 이에 대해서 단순 팬심인 줄 알고 호의로 받았다 친구끼리 여행도 못 가나 이렇게 변명을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엄연히 처자식이 딸린 유부남과 유부녀가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거나 수억 원어치의 선물을 받는 게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1심 판결에서 판사는 청보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 스포츠카와 시계를 선물했다고 말했는데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 받은 그 내연남이 누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성은 이 여교사와 단순 지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만 죽일 놈이 되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동성은 이혼 후 지급하기로 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김동성의 전 부인에 따르면 김동성은 불륜을 저질른 것도 모자라 자식들에게조차 무책임했는데 골프채, 라운딩, 해외여행, 명품 쇼핑 등을 하고 다니면서도 정해진 양육비 300만 원은 날짜도 뒤죽박죽, 기분 좋으면 200만 원 붙이고 아니면 돈이 없다 기다려라 하는 추태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김동성 측은 전 부인에게 이미지 쇄신을 해야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줄 수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동성은 이번에 일명 노가다라고 불리는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평범한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뭐 어찌되었건 김동성이 빙신, 김동성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김동성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지난 날을 참여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자신을 둘러싼 온갖 부정적인 구설수들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 기웃기웃되면서 재개하려고 시도하는 것인지 무척이나 궁금할 뿐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